나는... 투자 낼 거야. 그냥 그냥 돈이면 뭐든 다 하는 애야. 가난한 죄는 아니잖아요. 가난한 죄가 아니야. 병이지.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기회가 생긴다면 넌 어떡할래? 전륜을 거스르는 일이다. 대가도 치러야지. 돈 낸세만 쏙쏙 피해가는 놈이랑 돈 낸세면 환장하는 놈이랑 친구를 해야 돼. 금수저 할머니 알지? 너 진짜 황태용 맞아?